상설 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1번 DB구축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구축 문제에서는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가 배점이 높습니다. 5문항 각각에 대한 점수가 4점씩에서 4,5,2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먼저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의 봉사기간 테이블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에 오셔서 봉사기간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기간 코드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00과 같이 0문자 1개랑 하이픈, 숫자 2글자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는데 0문자랑 숫자는 반드시 입력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수고요. 그 다음 0문자 입력은 한글과 영어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숫자도 0부터 9까지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의 이론 파트에 합격생의 비법 들어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 마스크를 작성할 때 문자를 입력하겠다, 필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L과 A가 있는데 문제에서 한글과 영문만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L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숫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드시 입력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필수입니다.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0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문자로 입력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로 오셔서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요. 제가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르면 확대 축소 창을 띄울 수 있고요. S-00이라고 되어 있는데 SL 입력하시고요. 다시 숫자 두 자리 00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다시 하이픈을 입력하셨던 내용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요. 우리 교재의 해설에 좀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입력 마스크 정의 문자 L-00을 입력하셨고요. 두 번째에다가는 세미콜론 이용해서 구분을 하시는데 하이픈을 저장하겠다라고 하시면 0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저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하시면 1이나 공백으로 두시면 돼요. 세 번째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에서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화면에 입력할 때 표시할 문자를 지정하시오라고 하면 표시할 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입력할 정의 문자는 작성해 놓으셨고요. 세미콜론 하이픈을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 봉사 기간에 대한 입력 마스크 작성하는 내용 작성해 보셨고요. 저장 한번 누르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봉사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에 시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시수 필드에는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마우스를 클릭하고 저는 Shift-F1을 눌렀습니다. 1부터 9까지 B-E-T-W-E-E-N 1부터 & 8까지 라고 1부터 8까지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비트윈 연산자 이용하셔서 1 & 8까지 입력해 주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에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봉사 날짜 필드에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에 기본값에다가 시스템에 오늘 날짜가 입력되도록 오늘 날짜 입력하는 함수가 데이터 함수고요. 가로 열고 닫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 내역에 대한 테이블 완성하는 두 문제 작성하셨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셔서 메시지가 표시가 되죠.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재학생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재학생 테이블에 학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학과 필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덱스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걸 목록 단추 눌러서 중복 가능이라고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합니다. 다시 재학생 테이블에서 연락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빈 문자일이 허용되도록 아래쪽에 필드 속성에 오셔서 빈 문자일 허용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 거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테이블을 완성하는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 기간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요. 봉사기간 추가 테이블을 생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엑셀을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십니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현재 예제 추가 기간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시험 장소에서는 C 드라이브 안에 DB 폴더에서 문제 제시한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져오신 데이터를 가지고요. 새로운 테이블로 만들 거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워크시트 이름에 첫 번 이름 있는 범위 표시를 선택하시고 문제서요. 보셨을 때 정의된 이름 추가 기간의 내용을 가져와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름 있는 범위 표시 선택하시고 다음 한번 누릅니다. 첫 행에 열 머리끌 있음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른 옵션은 여기서는 지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음을 누르신 다음에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테이블로 가져오기 테이블 이름을 봉사 기간 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기간 추가 입력하시고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에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 설정 문제인데요. 세 번째 문제는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와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를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기존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가조실 테이블은 봉사 내역인데 봉사 내역 테이블은 지금 추가가 되어 있으니까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셔서 봉사 내역은 추가되어 있으니까 봉사 기간만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 기간 테이블의 기간 코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봉사 내역 테이블의 기간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다면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삭제는 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선택하시고 만들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장하신 다음 닫기 버튼 눌러서 관계를 이제 작업하신 내용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폼을 완성하는 문제고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문제 같이 작성하기 위해서 액세스 화면에 오셔가지고요. 폼에 보시면 봉사 내역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은 여러 개의 레코드가 다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레코드만 표시가 되어 있는 단일 폼 형식입니다. 가로와 세로에 교체하는 폼 선택기를 클릭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요. 우리는 형식이나 모드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기본 보기가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 단일 폼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의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형식에 가셔서 찾으시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형식에 가셔서 레코드 선택기를 표시하지 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 마찬가지로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탐색 단추 왼쪽에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가 되실 거고요.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 추가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추가가 가능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예로 바꾸시고요. 삭제가 가능하겠다. 삭제 가능해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십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 오셔서요.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기간명을 바운드 하겠습니다. 연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 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봉사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봉사 날짜를 선택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 바닥글에 TXT 총 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택하시고 시수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수의 합을 구하시는데 만약에 숫자 15라고 한다면 앞에다가 총 시수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는 입력하시고요. 총 아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겠죠. 총 한 칸 띄고 시수 그 다음 콜론 한 칸 띄우시고 문자 닫아주시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문자와 함수를 연결할 건데요.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썸 함수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은 시수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봉사 내역 입력 폼에 다섯 문항의 폼 완성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폼 보기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는 봉사 내역 입력 폼에 폼 바닥글에서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에는 학과가 해계학과인 학생들의 봉사 시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합계를 구한다 하면 썸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면 되는데 학과가 해계학과라는 조건을 줘서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봉사 시수의 합계를 구할 거라서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림을 위쪽은 참조하셔서 이렇게 20 이라고 숫자가 구해져 있네요. 이렇게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봉사 시수 합계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온본에 오셔서 작성을 하시는데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fe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능호 입력하시고 dsum을 입력합니다. dsum 입력하시고요. 저희 교재에 dsum에 대한 합격생의 비법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조건에 만족한 특정 레코드 집합의 합계를 구합니다. 첫 번째 필드가 들어갑니다. 어떤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를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합계를 구할 테이블 이름이 필요하고요.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에 해계학과라고 되어 있는 문자일 경우에는 작은 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합니다. 라고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우리는 봉사 시수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실제 시수의 합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시수라는 필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큰 따옴표 묶어서 시수 두 번째 테이블 이름인데요. 테이블은 문제에서 봉사 내역 입력 커리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사 내역 입력 커리를 참조해서 심표 세 번째는 조건인데요. 조건은 학과가 해계학과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필드가요. 같습니까? 문자 해계학과와 같습니까? 라고 문자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 조건에 대해서 큰 따옴표 열었으니까 큰 따옴표 닫아 주시면 돼요. 봉사 내역 입력 커리에 가서 우리는 시수에 대한 학계를 구할 건데 조건이 있어요. 학과 필드에 가서 해계학과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신 다음 폼보기 클릭하셨을 때 아래쪽에 학계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사 내역 갈리 폼이네요. 갈리 폼의 머리끌 영역의 오른쪽에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단축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드실 거고요. 이 단추를 클릭하면 봉사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데 매크로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에요. 그러면 매크로부터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에 우리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합니다. 보고서 이름을 봉사 현황을 선택하시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보고서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봉사 내역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위쪽에 오른내림 입력이 있어요. 입력 옆에다가 출력 명령 단추를 만들고자 합니다. 컨트롤 마법사 사용의 선택이 해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옆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모드에 가셔서 오른쪽에 속성 시트의 모드에서 먼저 이름은 문제에 제시된 이름은 CMD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캡션은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했을 때니까 이벤트에 가셔서 원클릭에서요. 보고서 출력 매크로 작성하신 내용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출력의 단추의 크기가 좀 작아요. 만약에 더 클 수도 있고요. 좀 작게 그렸다 하면요.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는 출력 단추까지만 만드시면 돼요. 근데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옆에 있는 입력과 같은 크기로 좀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선택하셔도 되고 또 두 개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크기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정렬해 가셔서요. 그 다음 크기 공간을 클릭하시고요. 선택한 명령 단추의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크기를 좀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기 공간에 가셔서 가장 긴 길이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맞춤에 가셔서 위쪽 맞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격을 위쪽으로 줄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내용을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다섯 문항에 보고서 작성하는 문제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왼쪽 개체의 봉사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서 기간명에 대해서는 정렬이 되어 있어요. 손 대지 않아요. 그룹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학과 필드 정렬을 추가하시고요. 학과를 선택하시고요. 학과 필드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림차순 선택하시고요.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정렬을 추가하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페이지 머리끌 영역에 TXT 날짜 선택하시고요. TXT 날짜 컨트롤에는 표시 예와 같이 표시되도록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탭에 가시거나 형식 탭을 이용하셔서 현재는 기본 날짜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 1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도를 네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Y를 네 번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연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M 월이라고 입력합니다. 아 두 자리가 아니네요. 한 자리네요. M 월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간명 머리끌 영역에 대해서 선택하시고요. 머리끌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 탭에 가시거나 모두에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반복적으로 표시하겠다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 본문 영역에서요. TXT 기간명을 선택하면 첫 번째 TXT 기간명을 선택하시고 이전 레코드와 같은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꾸십니다. 페이지 바닥 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 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F1 누르셔서요. 전체 페이지 는 입력하신 다음에 전체 페이지를 먼저 표시할 거니까 페이지 다음에 S가 붙었어요. 그 다음 문자를 연결할 거니까 M% 입력하시는데 O 페이지 중 문자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페이지 중 한 칸 뒤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M% 연산자 다시 페이지라고 입력합니다. M% 연산자 그 다음 문자 페이지를 입력합니다. 전체 페이지 5페이지 중 현재 페이지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페이지 표시하는 작업까지 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인쇄 미리 보기 누르셔서요. 현재 작성하셨던 보고서 완성 내용과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봉사 내역 입력 폼에서 TXT 학번 컨트롤을 더블 클릭했을 때 재학생 관리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여는 매크로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 조건도 있네요. 그냥 폼을 여는 게 아니라 학번 필드의 TXT 학번과 같은 내용에 해당한 내용을 폼으로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매크로를 작성한 다음에 더블 클릭 이벤트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작성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되니까 만들기 가셔서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폼을 보여줄 겁니다. 오픈 폼을 선택하시고요. 폼의 이름은 문제에서 재학생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 관리 선택하시고 폼을 보여주는데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외열 조건문에 커서 갖다 놓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조건은 학번 필드가 같습니까? 라고 문제에서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학번이 같습니까? 현재 작업하는 액세스에 폼에 가셔서 모든 폼에서 현재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 찾으시고요. 학번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하시면 돼요. 봉사 내역 입력 폼에 txt 학번 과 학번에 입력한 값과 학번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현재 작성한 내용을 매크로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요. 재학생 보기 매크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을 재학생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봉사 내역 입력 폼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셔서 txt 학번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 탭에 오셔서요. 더블클릭 했을 때 선택하신 다음 목록 단추 눌러서 재학생 보기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저장 한번 누르시고 폼 보기에 가셔서 학번에 더블클릭 한번 하시면 해당된 학생의 학번에 해당한 학생의 재학생 관리 폼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봉사 내역 입력 폼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은 이제 문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4번 은 커리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4문제 고요.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배점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된 테이블과 커리는 봉사 현황 커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탭에 봉사 현황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를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날짜가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고요. 봉사 날짜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기간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간명 선택하고 더블클릭 시수 선택하고 더블클릭 학번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이름 입니다. 화면에 이름을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봉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그 다음 학번 이름 봉사 내용 내용까지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 이 문제는 커리를 실행한 후에 생성되는 테이블 이름 매개변수를 통해서 이따 조건은 작성할 거고요. 해당 학과의 봉사현황을 조회하여 새 테이블을 생성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할 거니까 테이블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겠고요. 테이블의 이름을 조회학과 봉사현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학과 봉사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가존 필드에 학과는 없어요. 그러면 위쪽에 봉사현황 커리에서 학과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니까 체크는 해제하신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하는데요. 조건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하라고 했어요. 딱 매개변수 통해서 입력받은 거와 일치하는 게 아니라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값과 값이 포함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매개변수 작성하는데 앞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됩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와 별표를 앞뒤에 넣어주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해서 매개변수를 입력받는 값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할 학과명의 일부를 입력이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러면 조건은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저장 먼저 할까요?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쿼리는요.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현황 생성이라고 쿼리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조회학과명의 일부를 입력하세요. 경영이라고 입력했을 때 입력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면 8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메시지가 보이시고요. 예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작성된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학과 봉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블클릭 하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경영이라고 입력했을 때 8개 레코드 레코드 수 확인하시고요. 봉사 날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 있는가 제시된 내용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쿼리 문제를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쿼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한 학생들의 총인원수와 총시수를 조회하는 쿼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을 문제에서 봉사 내역 테이블과 그 다음 재학생 테이블을 더블클릭하고 오른쪽에 닫기를 클릭합니다. 학과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그 다음 봉사학생수와 그 다음에 총시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과별로 봉사활동을 한 학생의 총인원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생수 학생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학생수는 봉사학생수는 이름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필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에 봉사한 학생들의 총인원수와 총시수를 구하라 하겠습니까 시수를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합니다. 그 다음 위쪽에 요약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봉사학생수는 이름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몇 명인지 셀 거니까 개수 그 다음 시수는 총 시수를 조회하겠습니다. 총이니까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합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이름 앞에 봉사학생수라고 필드명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봉사학생수 입력하시고 시수도 마찬가지로 총시수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성한 작성하신 내용을 일단은 결과를 살짝 보고요. 학과와 봉사학생수와 총시수 전체 레코드가 제시된 그림과 같이 4개가 맞습니다. 그 다음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작성을 하셨다면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커리 이름은 기간별 봉사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문제에서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비고 필드의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참여수만큼 별표를 반복해서 입력하는 참여자수 표시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커리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봉사 내역이라고 테이블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조건과 업데이트 하실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봉사 코드를 선택하시고 봉사 코드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더블클릭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봉사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매개의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습니다. 봉사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실제 업데이트가 되는 곳은 비고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는 비고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될 내용은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은 개수만큼 숫자만큼 별표를 반복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입력하실 거고요. 스트링 그 다음 반복할 글자 수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참여자 수를 참여자 수를 입력하세요. 작성하시고 그 다음 뒤쪽에다가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서 별표를 입력합니다. 엑셀에서는 리피트 함수를 이용할 때는 먼저 별표를 입력하고 뒤에다가 숫자를 입력하는데 엑셀스에서 스팅함수는 먼저 반복할 숫자를 먼저 입력하고 뒤쪽에다가 반복할 문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장을 할게요. 업데이트 커리 작성한 내용을 문제에서 참여자 수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여자 수 표시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 한번 하셨을 때 참여자 수를 입력하세요. 3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봉사 코드를 입력하세요. 2016 031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해보시면 일행을 새로 고칩니다. 메시지가 보이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했을 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봉사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면 비고에 3개가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늘 요양원 조회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요. 가조실 테이블은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닫기 클릭합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봉사 내용이 있고요. 봉사 날짜가 있습니다. 봉사 날짜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이제 하늘 요양원의 봉사 내역을 조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기간명이 하늘 요양원이라는 조건이 좀 필요 합니다. 기간명을 선택하시고 두 개 테이블이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조건에다가 기간명은 사실 커리 결과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체크를 해제 하시고요. 조건에다가 하늘 요양원이라고 입력합니다. 하늘 요양원 문제에서 봉사 내용을 기준으로 오름 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사 내용에서 오름 차순 선택하시고 일단 결과를 미리 보기 한번 하신 다음에 또 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봉사 내용과 봉사 날짜 제시된 레코드가 전체 레코드가 8개 고요. 정렬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을 클릭하셔서 하늘 요양원 조회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상설 기출문제 같이 실습해 보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